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카지노 강월랜드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월랜드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 도약을 목표로 2032년까지 약 2조 5천억 원을 들여 호텔과 카지노, 관광 컨텐츠를 확중한다고 합니다. 제2의 창업이라는 각오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통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관광선업을 선고하겠다는 호부를 제시했습니다. 강월랜드는 2일 강원 정성군 하이원 그랜드 호텔에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K-HIT 프로젝트 1.0 발표를 열고 이같은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K-HIT 프로젝트 1.0은 강월랜드의 미래 경쟁력 강화 플랜입니다. K는 한국형, H는 하이원, I는 복합, T는 관광, 1.0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세부 투자 계획으로 카지노 신축과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등에 1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호텔 신축, 카지노 제2 영업장 설립, 스카이브릿지, 웰리스 센터 빌리지, 명품 숲길 조성, 시그니처 어플 빌라, 건설 등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우선 2027년까지 카지노 VIP 영업장 리모델링과 제2의 영업장 설립, 웰리스 센터 구축 등 단기 계획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스카이브릿지와 명품 숲길 조성, 주차장 신축 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32년까지는 기존 대비 규모를 약 3배 키운 카지노를 비롯해 신축, 호텔과 하이원, 복합 문화 공간 등이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강월랜드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지난 1월 발족한 강월랜드 복합 리조트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3개월간 전문가와 합계, 관계기관, 지역주민, 내부직원, 방문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통해 2032년까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선두하는 글로벌K 복합 리조트 도약이라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빅 카지노 매출 비중은 현재 13%에서 30%로 관광객 수는 680만명에서 1200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규 고용은 3400명,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1000% 이상 확대하는 계량 목표도 설정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지노 부분에서는 외국인 전용 게임존 운영 기준을 다른 외국인 카지노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비 카지노 부분은 K컬처 계절학교, 대형 국제행사 유치, 건강검진과 연계한 인류관광 등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전용 상품과 행사 개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철규 강월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제2의 창업 수준의 집중 투자를 통해 강월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복합 리조트로 도약하고 이를 통해 폐강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영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월랜드가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